하이 소원님 귀여울게 귀여워 귀여워 이거요? 알겠습니다 이게 더 잘 어울려 고마워요 열심히 하자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우리 이렇게 하고 어 그렇지 이런 용도인거 맞아? 불어 불어 가 있어가지고 1등이지 왜? 그러면 목에 하자 귀엽다 만나라 열심히 하시네 왜 더 보고 이쪽으로 가요? 저 먼저 봤잖아요 여기다 여기 네? 이렇게 할게요 지금 너무 멋있으신데요? 아까 아까 처음 왔을때랑 뭐가 다르구나 너무 멋있으신데 하나씩 답을 해야지 어 다시 돌아왔다 빨리 이겨 에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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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어울릴 것 같아 내가 그랬지? 네 네 네 네 왜 예쁘다며 잘해줬잖아 에이씨 더워가지고 이제 네 네 머리에 머리 어 됐어 끝났네 이거 이거? 이거 하고싶어? 네 어디다가 끝났어 여기로 와 어쩌어 이형 봐봐 정말 의도하지 않은 모습인데 아... 아... 어... 이거 떨어졌네? 안... 안 달아주셔도 되는데 소능하게 마무리해주세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입고 하는 거예요? 다 사라져라 언제 봄이 왔는지 내 맘에 안...